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 한 명이 사야지. 한 명이 산다고? 어. 뭘로 할래? 통 크게. 아니면 이거 어때? 어떻게 해? 안에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 이름을 외쳐주는 사람이 사는 거야. 이름은 뭐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니까. 그거 안 되면 하면 된다. 안 되면 또 한 번. 안 되면 다른 게임 하면 되니까. 자, 적극적으로 인사하기.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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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여기 앉을까? 야, 종민이 좀 나왔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알았어. 종민아. 예, 형님. 어머니야. 뭐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야, 근데 여기가 원덕이 엄청 높아. 우리가 언덕을 20분을 넘게 올라왔어요, 20분을. 형, 여기는 지금 짐을 찾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짐을 못 찾고 있다고? 네, 근데 아까 저기 어디서 물어보니까 원지 거기 있잖아요. 원지 상지? 원지 상지인가, 거기? 어. 거기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부녀 회장님이 식당에 계신대요. 어.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어머님한테 음식을 픽업하든지 아니면 어머님 픽업하셔서. 어렵게 말하기 1등이야, 세계 1등. 그쪽으로 오시면. 진짜 어렵게 말하기 3개 1등이야, 이거. 세윤이 형. 형이 얘기해봐. 야, 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금 그냥 와. 그럼 뭘 찍고 와. 원지, 정지, 정자. 정자. 얘네들 왜 이래. 그냥 오케이, 와요. 끊어, 끊어, 끊어. 조심히 와. 뭔 소리를 한 거야, 지금. 뭐야. 우와. 치킨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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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배우님. 아, 유명 배우님. 아, 유명 배우님. 아, 유명 배우님. 아, 유명이님. 아, 이렇게라도 열기를 좀 식히네. 아, 유명 배우님.